서윤언니 나 이거 웃겼어 나 이거 또 웃겨 나 왔구나 나 그만 나 유야 시원하게 손으로 훈련날려가 화이팅하게 영원가랑 바꿔줄게 마스크 써야돼 마스크 가능하시오 다시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많이 쉬었어가지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우리 열심히 해주세요 아! 변수고요. 아야. 그거 못하죠. 때리다가, 때리다가. 내가 더 나축하게 해. 아야야. 아이는 구구지예요. 구구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사치어리더입니다. 기아의 우승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아의 신의 치어리더 이아영입니다. 이번에 기아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온 면 신비 치어리더입니다. 1위 하는 주말까지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기아 타이거즈에 합류하게 된 치어리더 이아영입니다.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신입 치어리더 김혜리입니다. 앞으로 기아의 우승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 예뻐요. 다섯만 서 있으니까 걸그룹 같아요. 귀중기 왜 들어오세요? 네. 둘 중 동안. 언니가 뭐? 저는 병원 갔어요. 치과 경기 딸 수 없는 것 때문에. 어제 자랐어요. 그저께 오늘 게시한 거 아니에요? 오늘 게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는 계속 기아 찍다가 인스타에 그런 거 있잖아요 1년 전 42년 전 이런 거 뜰 때 한창 지금 야구했을 때니까 한창 사진도 올라오고 그러고 그런 거 볼 때 엄청 그리운 거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 사회적 거리를 좀 많이 신규 음악가를 여름에 만들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개막을 앞두고 최어리더 분들과 함께 또 즐겁고 신나는 동작으로 함께 하려고 준비 중이고 네, 완성이 됐습니다 저 그 공포만타송 신나요 엄청 오픈, 오픈 살짝만, 살짝만 저희가 모수보우로 KIA를 모수보우로 변화를 시키면 박수가 있어요 네, 그 박수를 이제 매경기마다 네, 항상 KIA 박수로 좀 우리 KIA만의 박수를 좀 정착을 시키려고 올해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그럼요 무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번 20번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네 다 예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숫자 뭐야? 저는 제 생일이 15번 아 15번 2020년에 이제 야구 시작하게 되니까 21 하였습니다 아주 흔키네 언니는요? 저 22여서 22 2,2,2 다혜는요? 나는 21살 때 야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21번 저는 10번입니다 왜냐면 동그랗게 생겨서 동글동글한 10번을 선택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43번 짠 어? 감자같이 생겼지? 감자요? 아, 갑자기 콩도가 아니라고요? 이거 다 떨어뜨렸죠, 콩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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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가 들렸는데?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이게 염증이세요? 부추하게 받았어 받았고 아부가 가져오신 안녕 쉿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잘 못해요 무슨 주시요? 부부의 세계요 아 트렁크 맞아 민아, 나 안 봤어 내가 날이 두고 전 54번, 왜 54번 하셨어요? 공중? 네 전 양지혜니까요 오바다 54살만 7월 동안 할 만에 의지가 아닙니다 그럼 사가요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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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어제만 히 우리에 빌려줘요 이거 뭐야 이거 가슴야, 가슴야 머리끈, 머리끈, 머리끈 빼세요 외부 그렇죠 어 자 우리 포인트는 네 여러분들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함께 포인트를 살려 양쪽을 찌르면서 찌르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아 박수 준비! 야! 박수 시작!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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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파이거지아! 파이팅!